란딕 찍어, 치근식 조사님 바다 루클록에 고인물이신다, 고인물 고인물 아니지 테일 워클 랄딕입니다 테일 워클로 랄딕 테일 워클로 랄딕 자, 지은식 조사님 랄딕 보십시오, 이거는 뭐 스테이 뭐죠, 스테이크 스테이크 오케이, 오케이 자, 테일 워클 스테이크 김동진 조사님 지금 낚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철타에서 저 철타에서, 회사에서, 스테아 후! 여기로!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볼게요 동영상에는 표현이 안 돼요 잘 차요 잘 차요 굉장히 빵 좋아서 동영상 켰는데 와 진짜 빵 좋은데 랜딩죠? 오케이 오케이 네? 오케이 죄송해요 로드 이거 죄송한데요 로드 그 반대편에 갖고 가서 부탁드릴게요 오 털리면 안 됩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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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빵 좋은데 놓치면 진짜 아까운데 이 대삼칭 우와 이거 야 이거 좋아 잠깐만 여기 제가 태극관 하고 계세요 힘 덜 빠져가지고 오오 오케이 오 와 가을 음 아 아 으 으 으 캐러비안베이 캐리비안베이 이거 하나만 있으면 캐리비안베이 엄청난 인기를 누릴 수 있는 보팔로 최고급형 보팔로 최고급형 이거는 여유있는 사람들 아니면 절대 못사는 구명조끼입니다 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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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다 끝났다 게임 끝났다 이야 아직 아니에요 이야 이야 잠깐만 이거 털리겠는데 이거 100% 털린다 이거 오키 오케이 이리 펜 펜 펜 펜 펜 펜 다 깎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싹 닿아서 쫙 뽑으면 되요 감사합니다 너무나 쉬워요 제가 던져놓을게요 약보다 들려구요 진짜요? 카메라 앞에 들려구요? 사장님 근데 제가 배를 굉장히 깨끗이 쓰는 사람인데 의자의 피는 뭡니까? 이거 손해보상 통보해야 됩니다 이거 제가 배를 굉장히 깨끗이 쓰는 사람인데 배에 피를 묻히면 안됩니다 사장님 제가 얼마나 깨끗하게 배에 피 한 방울마다 손해배송을 다 청구하거든요 어? 어? 뭔일이 있었어요?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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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극권 하고 있어요 빙글빙글 돌리고ού imagin 미니현아 여기에서 이게 고기를 잡을 때 항상 과학적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게 킹의 탕은 신비의 세계 안 보셨어요? 막대 사탕은 내려놓고 일단은 오케이 절반에 끈 날랐다 오케이 좋다 걔만 좀 큽니다 오케이 잠깐만 우와 잠깐만 이야 빵 좋은데 오 게임 awake 우와 절단인데 우와 predominantly 빵 좋다 빵 좋다 빵 좋다 저거 놓치면 안 되는데 채원솔 자찬이 자신의 낚시를 접고 오케이 오케 오케 좋다 우와 시알 좋다 trên 오케이 와 근데 이거 한번 쓰니까 이거 한번 쓰니까 있잖아요 정말 정말 좋아요 어 깨물으면 이걸 아껴 써야 되는데 누르고 껴버렸던가 어 바늘 링 그게 됐는데 네 괜찮아요 이거 다시 묶으면 되도록 파이팅 와 바늘 겁나 좋은거 썼는데 저거 비싸보이는데 바늘